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양심으로 끝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성령 유사 체험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왜곡돼 있어요. 상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성령을 상상,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상상한 그런 모습.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감정, 이런 생각의 옷을 입혀버려요. 잔뜩.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무지가 투영돼 버리니까 거기서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 만난 것 같은 신비 체험하고 나면 이제 막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사랑받았다. 이런 되게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남의 신심, 자기 신심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되게 착취하는 식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을 저질러야. 엄청난 사역을 해야 내가 효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시면요. 삶 자체가 그냥 이렇게 변해요. 질적으로. 평소랑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살고 있다는. 아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죠. 내가 여자 사귀면 좋은 데 다 가야지. 막상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죠. 아버지 만나면 내가 막 엄청난 짓을 해야지. 진짜 아버지 만나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꽉 차요. 그냥 그걸로 만족이 와요. 아니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관심 받으려고 무리하는 자녀밖에 안 돼요. 너무 조급해 보이고. 내가 큰일을 해야만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거라는 뭔가 착각에 빠져 계시고. 그런 조급함들이 영성의 부족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한 영성은요. 내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폭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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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음 보람이죠. 그걸 누리면서 그 축복, 그 평안을요. 남들하고 나누는 거죠.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누리면 찜찜하니까요. 양심에서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남들 어려운 사전 보면 남이 나같이 보이니까 황금류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성령에서 오는 그 신호를 따라 내가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들하고 나누게 되고 또 부당한 걸 보면 같이 또 편들여주게 돼 있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고 어리석은 사람 보면 진리를 가르쳐주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사역이에요. 너무 엉뚱한데 정력을 다 쓰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줬다. 자꾸 이런 생각 하시는 게 불효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저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길이 유언히 빛나고 있는데 그 길 따라갈 생각이 나야지 도대체 예수님이 나 내신 죽어줬다.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 마지를 가지고 제사 지내서 우리를 다 살리셨다. 아들을 가지고 제사 지내서 다른 자식 자녀들을 살려냈다. 이런 발상들 되게 무리하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럼 무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경험을 읽으려고 하면 상식과 충돌이 나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상식이랑 안 맞으니까 믿자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